첨부파일을 보면 아랫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있죠? 설계의 감성을 디자인하는 DC입니다. 오늘은 인벤트 즉석키는 사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카페 회원 학생분께서 카페 게시판에 유동자지 동영상을 보면 스타라던지 평행기 돌출하다보니 회전의 위치가 잘못되어 있어요. 인벤트 4일치 하다보니 이것저것 해봤는데 잘 안되네요. 이렇게 해서 카페 게시판에 질문을 주셨어요. 첨부파일을 첨부해주셨는데 왜 그런지 한번 알아보러 가시죠. 첨부파일을 보면 아랫부분이 앞으로 튀어나와있죠? 스케치를 한번 확인해보면 스케치 평면을 본체 안맹으로 잡아버렸죠? 이러니 당연히 여기에 스케치를 한 다음 회전하니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중앙에 오려면 YZ평면이나 XI평면에 스케치를 해야합니다. 제가 한번 대충 스케치해보도록 할게요. 스케치를 한 다음 회전해보면 정확히 중앙에 회전이 되죠? 이를 개결할 수도 있지만 이하성 같은 경우는 이미 모델링을 다하고 스레드까지 넣어버렸죠? 저걸 다시 하려면 시간도 걸리고 상당히 귀찮겠죠? 이럴 때는 직접 기능을 사용하면 단 3초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이동할 거리를 알아야하는데 도급터에 보시면 측정이 있습니다. 아이콘을 누른 다음에 거리를 측정해보면 44mm가 나오죠? 그러면 중앙으로 올려면 22mm를 이동해주시면 되겠죠? 3D모형 탭에서 직접 아이콘을 클릭해주시고요. 이동할 객체를 드래그로 선택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화살표가 나오는데 3DMAX에서 이걸 트랜스폰 기지모라고 합니다. 원하는 방향으로 기지모를 이동시켜주신 다음 거리가에서 입력해주시면 돼요. 마이너스 22mm를 입력한 다음 플러스 버튼을 누른 다음 이동시켜주신 후 X버튼을 눌러서 종료하시면 돼요. 그럼 새로 모델링할 필요 없이 단 3초만 해결이 됩니다. 꿀팁이죠? 오늘은 인벤트의 직접 기능 사용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직접 기능은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말 유용한 기능입니다. 특히 국화시험에서는 편심충원 모델링할 때 직접 기능을 사용하면 아주 쉽게 편심충원 모델링할 수 있어요. 편리한 기능이 있는데 사용 방법을 모르거나 활용을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겠죠? 제안을 하는 말이죠? 프로그램을 배우실 때는 시험용어를 배우지 마시고 알리고리즘 방식으로 개념제를 잘 이해하셔야지 나중에 실무에 가서도 고생하지 않고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준비한 강좌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가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강좌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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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